This is the story of young Thomas Edison. 에디슨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왜 달의 모양은 적고 변해요? 태양과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위치 때문이란다. 별은 많은데 왜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암탉이 알을 깔고 앉았어요. 깨지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 그건 알을 따뜻하게 품어서 병아리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란다. 달걀을 따뜻하게 해주면 병아리가 된다고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따뜻하게 품어주면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는 거지? 음... 톰! 어디에 있니? 엄마, 저 닭장에 있어요. 닭장? 여기에서 뭐 하는 거니? 쉿! 엄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귀여운 병아리가 태어날 것 같아요. 뭐라고? 달걀은 어미 닭이 품어야만 병아리가 되는 거야. 왜요? 엉뚱한 호기심과 실행력으로 훗날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어미 닭을 대신해서 달걀을 병아리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걸리면 The end. Let's learn the story vocabulary.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질문 Do you have a question? 너는 질문이 있니? moon. M-O-O-N 달 달이 동그랗다. 낮에는 달이 어디에 있어요?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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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탑 My grandpa has many hens. 우리 할아버지는 암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수탑은 rooster 라고 해요. egg e-g-g egg egg 달걀 She needs two eggs. 그녀는 달걀 두 개가 필요하다. where w-h-e-r-e where 어디에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do do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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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Kate is doing her homework. Kate is doing her homework. kate는 숙제를 하고 있다. What are you doing here, Tom? Tom? Tom,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quiet q-u-u-i-e-t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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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be quiet c-u-t-e-e-e-t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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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My brother is cute. 내 남동생은 귀엽다. 호기심을 가져요. 미국의 발명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발명품으로는 전구, 측음기, 재봉틀, 전기다리미 등이 있습니다.